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기 광주가 나온 세계 최고의 윈도 오케스트라. 경기 광주 윈도 오케스트라입니다. 자 여러분들의 무더위를 날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곡은요. 아주 유명한 작곡자죠. 미국의 존 윌리엄스의 썬몬더 히어로스라는 곡인데요. 어떤 곡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. 오늘부터 이 곡을 좋아하게 되실 거니까요. 존 윌리엄스의 썬몬더 히어로스. 존 윌리엄스의 썬몬더 히어로스. 도착했 저는 존 윌리엄스의 썬몬더 히어로스. 저는 존 윌리엄스의 썬몬더 히어로스. GREATER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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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